안녕하세요 장호진입니다 저번 영상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? 이번 영상편은 치키타 편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! 일단 치키타는 리시브에서 많이 작용하는 기술인데요 아마추어 분들은 게임하실 때 긴 서브도 많이 넣으시고 또 이런 서브나 이런 게 불규칙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치키타는 스텝도 중요하고 공이 어디로 올지도 예측을 많이 하셔야 잘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측이나 그리고 또 연습 때 많이 해보셔야 시합 때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키타 할 때 각이 이렇게 얇은 선수도 있고 두꺼운 선수도 있고 손목을 이만큼 빼고 이만큼 빼는 선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손목을 그래도 이 정도로는 빼주셔야 임팩트도 잘 나고 회전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도는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치키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손목이나 이런 팔꿈치가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꼭 너무 하실 때 무리하시지 말고 적당히만 빼서 그냥 이렇게 위로 올려주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ough so 네 제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렸다시피 라켓을 빼는 각도나 맞출 때 이렇게 보셨나요? 중심 자체를 왼쪽에 두는 것보다 오른쪽에 많이 두고 라켓은 최대한 뒤로 뺄 수 있는 만큼 많이 뺍니다 그래야 내가 임팩트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회전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자체는 이 정도 빼고요 그리고 맞추는 건 약간 한 7시 정도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옆을 치면서 앞으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7시 정도 이제 볼이 있으면 7시 정도를 쳐서 조금 더 위로 보내는 느낌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옆으로 가면서도 조금 회전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볼의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치키타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빼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빼주실 때 그냥 엄지를 이렇게 따봉이시죠 따봉해서 그냥 이거를 그냥 뒤로 보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뒤로 빠집니다 뒤로 빠진 상태에서 이 회전 주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네트 위까지만 올려주신다고 생각하고 6시에서 12시 6시에서 12시로 가주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공과의 거리예요 공이랑 라켓이랑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임팩트나 힘이 안 나기 때문에 공이 오기 전에 내가 이거를 빼고 있다가 맞을 때 마중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6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마중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스윙은 꼭 앞으로보단 위로 위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?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